야 너 죽는다 야 우리 형 너 죽을래? 내가 거미 싫다고 했지 거미 극혐이야 거미 극혐 악마가 온다 악마가 다가온다 우리 형 너 살려줘 난 지옥에 갈 수 없어 너 너 한번만 더 이 거미로 나한테 장난쳐봐 그땐 안 봐준다 네 네 됐고 말랑이 거래해 말랑이 거래? 거미 찐득이로 날 놀래켰겠다? 복수다? 고장난 풍선권 오리 다른 걸로 바꿔가야지 좋은 것만 내라 난 사기칠 거니까 나는 이 문어 스피너 여기 보면 세 가지 얼굴로 되어있는데 표정 챌린지 탁 돌린 다음에 멈춰 이 표정 오 엄청 재밌겠네 그렇다면 나는 이거요 오 상큼한 딸기 캐캐캐 예쁘지? 예쁘긴 한데 이 팝이 잘 안 눌린다고 너 가져라 오리온 그래 승인 나도 승인하지 승인 승인이라고? 표정 챌린지 웃는 표정이잖아 안 눌리잖아? 아 뭐야 그럴 리가 없는데? 잘 놀렸었는데? 아 뭐야 그래서 여기에 딸기 딱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딱 진짜 딸기를 꺼내 먹으면서 천국의 맛이야 놀이터에서 갔다가 놀다가 먹어야지 갑자기 딸기를 어디서 낳은 거야? 그리고 저기다 딸기를 넣고 다닌다고? 이생에? 아 좋다 만족 만족스럽다니 다행이네 다음은 전 이거요 반죽으로 만들어서 쿠키 만들어서 먹는 건가 봐 재밌겠지? 일본어로 돼 있어서 나 하는 법도 모른다고? 너 가져가서 놀아라? 으하하하하 어? 우리 집에 저런 거 있는데 걔 걔 걔 저런 거? 헥 예 여깄다 헥 자 내 건 돌고래 뿜뿜 뭐야 나랑 똑같은 거잖아? 똑같은 건데 디자인만 다른가 보네 걔 걔 걔 그, 그, 그런가 보네 그럼 나는 승인 그래 나도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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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이제 오리를 낼 때가 됐군 흠 저 고장난 오리 빨리 처리해야지 이건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고 나는 이 연필에 꽂아서 쓰는 이 파빗이랑 캔디 열쇠고리를 내놓겠습니다 오 나도 있어 그거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달라 자 이거랑 이거 캐캐캐 헥 음 똑같네 좋아 그럼 난 추가해서 오리발을 내밀겠습니다 오리발 귀여운 노란색 풍선껌 오리 오 노란색 귀엽다 그럼 저는 이거야 이거 젤리볼 이거 좋은 거야 젤리볼 괜찮죠 어? 그럼 승인 하겠습니다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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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캐캐캐 승인 승인 어? 나 간다 갑자기 거래 다 했잖아 나 피아노건 가야겠어 간다 어? 잘가 개캐캐 나 간 다음에 사기 당한 거 알겠지? 으하하하하하 개 오리야 반가워 너 풍선껌 잘 부니? 나도 잘 불거든 어? 볼래? 잘 봐 풍선껌을 뜯어서 간하를 집은 다음 먹어야지 음 파란색 쏟아맛 어? 어우 맛있어 음 너도 껌 하나 줄까? 봐봐 여기 오리온이라고 적혀있네 내 껌이야 자 너도 줄게 해 속았지 아까 내가 먹은 거지 개개개 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넌 이미 지금 껌 먹고 있다고 해 그래 그럼 풍선껌 부니기 되게 하는 거야 알겠지? 준비 하나 둘 셋 응 뭐야 뭐야 너 망가졌어? 뭐야 왜 안 불어 아 그거 망가졌잖아 뭐야 왜 못 불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아 진짜 이 사기였잖아 박세희 누나 으아 으아 일단 왔습니다 와와와 어 어딨지? 하 박세희 누나 어 야 오리온 왜 이렇게 화났어? 아니 박세희 누나가 고장난 오리로 사기치고 갔어 아 말랑이 사기 뭐? 풍선껌 부는 오리? 고장난 걸 거래했다고? 아 너무 짜증나 같이 풍선껌 부는 되게 하려고 했는데 아 자 걱정하지마 누나가 오면서 오리를 사왔지롱 오리오리 얘는 풍선껌 잘 불어 하하 어 진짜? 진짜네 어? 이제 대결해봐 어? 헤헤 어? 그럼 이제 대결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크게 불 것인지 하나 불 셋 아 오리 승 아 좋다 아하하 야 이거 봐봐 우리 일진이다? 일진이라고? 왜? 일진처럼 껌 씹으면서 한쪽 다리 까딱까딱해 까딱까딱해 까딱까딱까딱 까딱까딱 어 아 하하 이렇게 풍선껌 와 죽는 쪽 이렇게 하하 어 어 키 키 키 키 키 키 하하 하하 아하 자 이렇게 이렇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말랑이 거리하고 풍선껌 대결하기 대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어둠 엑 워 산에